네, 보통은 2월달에 방배동에 있는 연수원에서 이렇게 신규 임용연수를 하셨는데 그때 못하셨죠? 2월달에. 2월달 줌으로 하시고. 네, 이렇게 임용관절 준비해서 줌으로 수업하셨나요? 그리고 그 전에 줌으로 수업했다. 그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학교에 나오셔서 줌 수업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실은 어쩌면 이건 아주 오래된 미래예요. 여기 보시면, 어제 손지선 선생님하고 중강의 하셨죠? 손지선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그 손지선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4대 특강을 했는데, 특강 가서 이제 강의하고 앞으로 이제 시대가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옵니다. 블렌디드 러닝 시대예요. 오프라인으로 교실만이, 교실만이 교실이 아닌 모든 것이 교실이 되는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손지선 선생님이 그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카페를 만들어서 수업 자료 올리고 연습하고, 교생시슨 나가서 그거 가지고 수업하고 이러는, 그때부터. 그래서 약관은 30이 채 안 돼서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메이저 출판사로 꼽히는 교과서, 저자로.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런 강의를 하다가 제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 저는 그곳을 찾아서 이렇게 달리는데, 오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나는 원격 수업 이렇게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와 아이디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메모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부터 그냥 저렇게 녹화를 했고, 요즘에 서서히 애들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 애들, 확진자 애들. 집콕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수업을 그냥 막 찍어버렸어요. 수업을 막 찍는 애들이, 애들이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로 수업을 한 그런 형태로, 확진자 집에서 해도 그냥 그대로 수업을. 그냥 집에 있는 한 개, 톡으로 답해봐 이렇게 하면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예정이 지금 5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사가 퇴근 시간이 넘어가면 소진이 돼.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없이,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시간에 더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할게요. 이거는 장학사님이 받으셔야 되는 박수지. 어느 경우에는 정식이 끝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저는 할 수 없이 정식이 해야 되는데. 장학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해요. 네. 선생님, 여기 이거, 이 주소를 좀 적어주시겠어요? 카페.maidup.com ket21. 선생님들께서 여기 ket21 까지가 제가 받으신 명함 속에 돌봄지유교실이라는 카페입니다. ket21이. 근데 여기에서 신규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보, 거의 다 얻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1119 장학사님께서 이번 강의 주소를, 강의 제목을 학부모상담 119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주소를 1119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오늘 선생님들께 여기 제가 차분하게, 신규로서 깨알팁, 꿀팁. 아, 할만하네. 이런 팁들 차분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개드릴 테지만, 카톡 아이디가 ict송이에요. 제가 이제 ict 활용수업 강사를 제일 먼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ictsng라고 했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학교 과목 조난만 보내주세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을 제 친구로 등록해서, 여기 오신 신규 선생님들을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 모르는 선배와 어떤 상담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모상담 물론이고, 수업, 생활지도 이런 상담을 제가 다 해드려요. 그냥 톡으로 안하고 필요하시면 그냥 전화 주시면 돼. 그런 핫라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톡 주세요.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강좌는, 학부모상담이라는 강좌는 지금 대한민국에 개설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근데 이 장소에서, 5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가득 모여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교육장님을 성화를 대했어요. 학부모상담 준비 안 되면, 교사 생활 못한다 이제. 교육장님을 졸라서, 이 자리에서 했던 강의를, 5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잘 들어 주시면, 애들보다 더 까칠한게, 누구야. 학부모야. 까칠. 근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하마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 내 학부모님은, 아무리 까칠해도, 내가 하마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하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도 있고, 네. 아, 학부모상담 1.1.1.2. 책, 제가 지금, 학부모상담 책은, 한참 집필 중이에요. 그래서, 7월경에, 나올 예정인데, 책 제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네. 출판사 팀장이, 아주 지금,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제가, 이제, 사학사님, 저작권으로, 막걸리 사드려야 돼. 네. 내려가실까요? 네. 지금 오시면, 이거는, 돌봄치음실 카페에요. 저는, 원격서, 비대면소, 너무 어렵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과목이든, 교과서는, 요즘, 출판사에서, 공을 주니까, 그, 공부 파일, PDF 파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어. 그래서, 글씨 크게, 키우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파워포인트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에요. 왜? 애들 파워포인트 내려받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안 봐. 귀찮아야 돼. 이거는, 그냥 주소만 알면, 애들이, 미리 보니, 또 다시 보니가 가능하거든요. 강추하고, 손실하고, 오늘 강의도, 휴대폰 번호,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상담하는 것 같아요. 동료 간의 관계가, 교장선생님이,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생떼을 쓰셔도, 어쩔 줄은 모르는, 그런 상담사입니다. 이건, 파워포인트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것.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줌 수업할 때, 웹으로 하다가, 파워포인트를 하다가, 다시 열어야 되죠. 자꾸. 이거는, 그냥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 장점. 수업, 오늘, 수업에, 상품을 드릴거예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차이. 대면 수업에서는, 상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이런거 주면, 이거 써보고 싶어서, 막, 살라고, 배를 써요. 여기에서, 퀴즈 맞추시면, 미리 딱, 염두에 뒀다가, 골라서, 가시면 돼요. 잘 나오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런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것도 있어요. 이런거로, 이런거. 이런거 있습니다. 이런거. 네. 네. 제 방, 다른데, 소개해드릴건데, 제가 이제, 잠깐만요. 네. 상품중에, 이런거는 뭐냐. 손톱바퀴가 왜, 상품이냐. 저는, 좀 이따가, 핫도 비품함을, 소개할, 여덟을 보여드릴텐데, 애들이, 학교에 와서, 손톱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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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품으로 쓰시고, 요건 타이머에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수업하실 때, 타이머 쓰시면, 애들에게, 자꾸, 블록을 쳐줄 수 있어요. 밑으로 배워주실까요? 네. 이게 제가, 학교 비품함이에요. 이런 비품함 운영하시는 선생님, 어? 뭐, 뭐 있어요? 제가, 문고류 같은, 애들이, 빈지어 많이, 빈지어? 아, 포인트. 저도 사실은, 학교 비품함을, 못 때문에, 애들이,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이런거에요. 학급비가, 서울은 한 10만원 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30만원짜리 되는 학교입니다. 10만원도 안되는 학교라는, 학교가 낫고 낫고 낫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스테이플로, 그래서, 애들이, 편안함을 가지고, 학교에 나와요. 왜, 특기평가 그러면, 애들한테, 아, 컴퓨터 수송사인데, 아, 이런것도 참,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에요? 이거 얼마겠어요? 2천원? 1천원? 1천원은 아니고, 2천원은 거기에요? 아니고, 다행히, 거기 가면, 아, 맞히시면 안되지. 2천원! 2천원! 이게, 네. 맞고요. 요거는, 저런 가면들은, 찬신동에 가면, 전국에서 가장 큰, 완고등의 상황이 있어요. 완고라는 것이, 학습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많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책은 여기, 다섯권 다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쓴 책도 있고, 번역한 책도 있어요. 순서대로, 그리고, 요거는, 책 고르실 때, 상품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고, 교사 리더십이라는 책, 번역서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책. 요거는 생활교육, 특히 생활지도, 담당, 생활지도를 맡은 선생님들은, 요 책을 고르시면 좋고요. 교사 리더십이라는 책은,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책인데, 신규 선생님들을, 선생님들만 들으면, 2010년부터, 11년간 멘토님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것들, 나는, 첫번급 받아서, 떡을 돌려야 하나요? 요런, 질문부터, 심지어는, 위안에, 우리 반아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일단, 요거는, 요거는, 오래, 손지른 손에와 같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 위 다섯번 중에, 첫번째 퀴즈입니다. 다섯번 중에, 맞추시면, 골라가실 수 있어요. 학부모 상담, 실제 사례가, 가장 많이 담긴 책은, 어떤 책이에요? 교사 119. 교사 119? 땡! 학부모 상담입니다. 다섯번의 기회만, 맞출 수 있어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올려드릴까요? 네. 또 할 수 없나요? 네? 다른 걸 한 번만 더 기회드리고. 네.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정답입니다. 네.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교육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생활교육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네. 학부모 도움 없이는, 생활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서수령입니다. 잠깐,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짜잔. 오, 정답이 드래그하니까 보이네. 서수령, 12번. 이 드래그하면, 타미나오이 하는 방법은? 정답입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이게 원래, 써놓고, 글씨색을 흰색으로 바꾼다. 어떤가요? 이게, 날로 먹는 수업이야.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하루가 또, 일주일을 또, 금방.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손인이 돼서, 방학이 돼도,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날로 먹어요. 그렇죠? 골라, 마음에 걸어서, 가도 가세요. 빨리 웃기게 되요. 네. 네. 우리는 워킹, 뭐랄지? 이건 뭐라 그래? 워킹스루. 워킹스루. 좀 올라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보다, 오늘은 선생님들, 사전에 이런 질문들 주셨습니다. 체육선생님께서, 장학사님께서 조사해 주셨어요. 동료 간의 관계, 학부모 상담, 담임의 역할, 경험해 보지 못한, 종목의 수업 기술. 아, 체육선생님은 저한테, 나중에 다 주시면, 과목을 제가 알려주실 텐데, 체육 과목, 톡이 있어요. 톡방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특수 선생님, 학부모 상담이, 특수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이, 어떻게 하고 어려우면 안 되는데, 네. 코로나19가, 스스로 뭐 체크한다. 자, 자가진단이죠.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얼마나 재미있냐면, 자가진단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로 하니까, 이걸 이미지로 한거에요. 그래서, 쭉 보여주세요. 잠깐, 눈을 보세요. 앞니를 보세요. 손을 보세요. 자가진단. 손을 보세요. 네. 또. 선배님들 잡혀요. 이거입니다. 지금, 이 주소 있죠. 인터넷 주소창에, 골골치 용용, 이, 딱히 주소. 용기를 쳐서,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바로 치셔도 돼요. 들어가볼까요? 안되나요? 아, 아, 타툴이 안되니까요. 아, 선생님들, 들어가볼게요. 아니면, 아까, 명암나노들인데, 슬래시 하시고, 1119 하시면, 이 주소가 나오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잠시 뒤에 알려 드릴거에요. 아, 위에, 요추소. 오픈카카오닷컴, 오하고, 네. 엘이, 아, 엘이, 아, 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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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은, 학급경영방이고, 운영자가, 손지성 선생님이예요. 손지성 선생님이 만든 방인데, 1번방을 만드는데, 하루 만에 다 찼어. 2번방은, 우리는 하루 만에 차고, 3번방까지, 그리고, 2번방이, 아직 멸유가 있어요. 200명 나라. 방은 안에는,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00명 나라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급, 그래서, H, 홈룸에 주셔서, H, R, O, O, M, E. 숫자 E.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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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방이, 2번, 합격경영 2번방. 2번, 2번, 3번방에, 1번방에, 1번방에, 2번, 3번방에, 다 올려줘요. 코드 다시한번만 알려주세요. 네. 홈룸에 줄임말, H, R, O, O, M, 숫자 E. 역시, 신대제랑, 다른 신대입니다. 네. 근무요건이 달라졌다. 지금 손님들은 아직, 학부모님들을, 지금, 비대면 상황이어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총회 하셨나요? 학교에 나와서, 학부모총회 안했죠? 지금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았지.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4대 어느 교육과정에도, 학부모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실제 있던 사례인데, 1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험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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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실제 사례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프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시험번에, 제가 다변학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2번, 시험번이 시작. 시험번이 끝나고. 시험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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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리지, 몰라요. 3번에 가볼까요? 시작! 용실에서 다 제 옆자리에서 이러면 국어 선생님이 이게 되게 자녀가 수업시간에 시험시간에 보려고 했던 쪽지이라고 요만한 쪽지였어요. 그걸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딱! 계속 자기는 거 같아요. 이 밖에도 이런 일들이 흔치 않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부터 학부모가 장난이 아니네 제가 감옥이 뭐일까 영어에요 그리고 이것 좀 학부모가 달라져 재빨리 뭘 해요? 검색해. 서양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접근하나 제가 원서 세 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 difficult라고 말해요 어려운데 우리말로 하면 까칠한 종목 까칠한 부모와 어떤 것을 다닐 것인가 근데 이 책 세 권을 제가 스위터에서 쫙 읽었어요 제가 제일 웃긴 게 이 책이에요 책 제목 맨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잉 크레이지 그냥 미친 그냥 미친 그냥 미친 거예요 근데 이런 아 이거 보고 기가 막혔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나 제정신이 아닌 학부모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필살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 권을 다 수입 원서 한 권에 3만원 4만원 하거든요 근데 투자를 좀 했지 근데 세 권을 다 읽고나서 느낀 느낀 마음이 뭐냐면 감히 수입했다 한 권이나 수입할 거 왜냐 그게 똑같아요 아이들 상담의 원리하고 학부모 상담의 원리하고 학부모 상담의 원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자신을 가지고 손님께 반멍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학부모와의 갈등은 어떻게 하는 제도다 발생 전에 그러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거기 제가 명함을 교육청 명함을 드렸는데 사실은 명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쓰는 명함이 있고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명함은 딱딱하고 하지만 제가 담임할 때도 아까 장학사님이 명함 하나 올려 보여주셨죠 저는 그걸 꼭 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명함이 있죠 우리 그 품이 있는 명함 보셨나요 그 품이 없어요 카톡 아이비 이렇게 담임속에서 학부모총에 학부모와의 예산적 소통 요정도 아시면 90%는 예방이 돼요 그런데 사안이 터지고 나면 대응법을 모르는 손님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팀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명함을 만들게 된 사연을 제가 무슨 영업사원가 아닌데 왜 명함을 만들었냐 그냥 A4용지로 칼라로 출력해서 애들한테 3월 첫날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학부모총에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면 한 분이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3월 첫날 같이 시작 3월 첫날 선생님으로 다가오신 학부모님 학부모님 어떻게 좋으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종이로 만든 명함이 학부모님이 이런 느낌을 줘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자양고등학교 라고 건대 옆에 있는 학교 그래서 제가 파일을 들고 건대 후문 옆에 한성기획 이라고 인쇄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 가서 좀 떨렸지 비싸면 어떡하지 칼런데 또 영어니까 뒷면은 영어로 까지 했어 근데 한장에 100원이 채 안돼요 그때부터 명함을 안고 시작한거 명함을 다 아픈게 좀 있어요 끝나고 나는 부실 바닥에 명함이 일부러야 버렸겠어요 생각하지 뭐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주소가 거주지는 아니죠 실거주인데 이거는 제가 영어 바이러스 애들에게 꿈명함을 이걸 내주고 바로 꿈명함을 만들려고 해요 애들이 자기 집 주소를 영어로 만드는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샘플로 놓고 뒷면에 제 주소를 영어로 놓고 신나게 근데 저것 때문에 4월에 고로세를 받았어요 전북이 어려워서 모르니까 요즘은 누가 고로세를 받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 자기소개서 보내신 분 선생님의 자기소개서를 탁봉하게 보냈다 한분도 안계시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저 위에 명함은 저는 명함의 그 가치를 언제 받냐면 우리 아들 군대에서 자대배치 받았을 때 자대배치 받은 날 오늘 집사람 휴대폰 문자가 온거야 암흑의 이병의 중대장 암흑의 대위입니다 이렇게 와 자대배치 받았을 때 논산에서 훈련 받고 자대를 전북 임실로 갔어 전북 임실은 임실 치즈밖에 몰랐네요 하 얼마나 불안해요 그쵸 근데 중대장님이 직접 휴대폰 문자로 와서 언제든지 자녀회관에 이병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부탁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러는데 와 그날 애비로서 그 긴장을 다 틀려버리는거야 여보 나가자 그래서 치맥했죠 내가 왜 내다듬없이 우리 아들 얘기하냐 학부모와 소통 요즘은 중대장의 역할이 그렇대요 군부모 대안으로 심지어는 군대의 중대장으로 군부모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담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 수도 있다 학부모와의 소통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악서를 하고 그러면 아 또 여러 신계선자님들의 고민 신계인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신인왕은 평생 한 번뿐이 없어 신인왕이 될 길은 평생 한 번뿐이 그리고 신규 첫 해에 애들이 평생 하는거에요 걔들이 지금도 나 보신 편 하나도 그쵸 제가 만드는 방법 제가 표현을 쓴 이유를 하나 이럴 때 저와 모두 도움이 될 것을 심합니다 이거 처음 부임에 와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첫 해에니까 부족한 게 당연하죠 신규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 신규 라고 말을 안하면 모를까봐 커밍 하잖아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평생 장사를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사업을 시작하셨고 부도를 당해 제 사축일이 참 어려웠다 신분판에 알바까지 이건 왜 이 말을 쓰냐면 이 편을 쓸 때가 IMF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도를 그 부도로 인해서 어 집에 차압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험한 가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재산을 그나마 애들 키우기 위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제가 저도 이런 세월을 겪었으니 어렵고 사지 마시고 저한테 어려움을 말씀하시나 이런 편지를 쓰자면 10장을 쓸 수도 있고 100장을 쓸 수도 있지만 필요한 얘기를 딱딱 골라가면 쓰는 겁니다 다음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저는 저는 학부모총회를 거의 빼야라다시피해요 왜냐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교사 역할이 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두 있다 이제 학부모 교육까지 이 책에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른다 이 책에서 여기 교장선생님은 이게 원래 책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른다 에요 근데 이 책이 시장이 너무 좁아서 많이 팔리려고 이런 교장선생님은 내용이 똑같아요 두 번의 책 다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공지를 해서 PTA라고 합니다 학부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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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온 반 학생들에게 피자를 쏘신다 학부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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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 오 두 분. 몇 분이 된대요? 중으로. 네.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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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 아 학생? 18명. 여기 가서 상품 골라가세요. 워크스로 하셔서 유튜브로 해서 돌아서 책 가져가세요. 네. 그러면 대면 수업할 때. 송선생님은 몇 명이 왔을까? 잠깐 내려가서. 네. 좀 더 내려가. 좀 더. 키즈. 송선생님 학부모 총회는 몇 분이 오셨을까? 네. 네. 여덟 명. 여덟 명. 네. 힌트. 그린 힌트 드릴게요. 살짝 보여줬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요. 네. 됐어요. 네. 학부모 총회하고 인증샷도 찍었어요. 다시 할 수 없나요? 아. 빼내 맞추면 그냥. 네. 네. 서른 명. 30. 15. 15. 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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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보여주겠습니다. 정답. 네. 밑으로. 밑으로? 네.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좋아합니다. 1 2 3 3 4 5 6 8 9 8 1 6 2 1 12 12 13 15 네 가져가세요. ctoral 보컬 fug의 아이 Koch 그리고 보통 18명 15ündś 내가 어떻게 왜 그게 오냐. 그렇게 해냐. 내가 아이들의 그래도 아이들의 가장 어떤 애들 정말 정말 맨날 지각해서 속살기 이런 애들조차도 그 아이에게 가장 관심있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다. 그래서 학부모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럴 때 학부모총회를 할 때 대면 상담에서 학부모님들은 1대1 상담을 원하고 많이 오셔요. 그런데 1차 면담 때 굳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늘어져서 나중에 학부모들은 다섯시 여섯시 후 선생님들이 지쳐.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팁을 알려 드릴게요. 선생님은 학교 운영이잖아요. 그거를 너무 쉽게 한 방에 털어버려서 쓰고 싶어하시는 생각이 있으신데 선생님은 학부모총회를 잘 쓰면서 이날 3월의 학교는 왜 그렇게 추운지. 학부모님들도 추워요. 음식의 영혼은 맹맹하고. 그럴 때 따뜻한. 저는 아예 커피포트를 샀어요. 그래서 몇 달 차 준비해놓고 어머니들 나와서 잠잘 고나서 드시라고. 그 빵도 좀 준비해가지고. 따스한 느낌 이렇게. 그리고 책상을 어떻게 해? 이런 식의 책상 배역은 옳지 않다. 왜? 교상을 가지고 학부모가 모아야 돼? 아까 그 청년 영상에서 보기 좋은 장점이 나왔던 게 초등에서. 초등에서 선생님이 자기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고 학부모가 옆에 애들 책상에 의자에 앉아. 이거 케이브가에 앉아. 왜? 벌써 자기 자체가 갑과 의자. 그런데 청년 영상에서 어떻게 앉았어요? 서로 마주 보고. 근데 사실 마주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저 사람들의 철장은. 마주 보면 부담스럽다. 철장 옆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책상 앞에 엄마와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러면 뭘 무슨 얘기를 하냐. 저는 학부모님들도 단단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보고. 어머님들 자기 직업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험회사 다니면 보험회사 명함도 나눠주세요. 아예 그렇게 해봐요. 그래야 친기가 생기지. 누구엄마라는 익명성 비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 못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게. 학부모회가 이제 지금은 조례에서 학부모회 각방마다. 뭐라 그러지? 대의원? 대의원을 한 명씩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반에 아무도 대의원을 하겠다는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점점 궁금하시고. 팬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만 보이세요. 휴대폰 문자로 회장엄마한테 하라고요. 회장엄마가 안 하실대요. 부회장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하냐고. 선생님이 팬이 상태가 되어서 제가. 아 그러면 모든 학부모에게 반톡이 있나요? 밴드? 어때? 네. 막 노동 하셔야 돼. 모든 학부모에게 다 보내요. 그런데 자비 없어. 그러면 해당 부장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그때 가서 아얀 줄 똘면 어때요? 우리가 신규완이야. 신규완. 부장님. 저 어젯밤에 학부모님들한테 다 보냈는데. 답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 봐. 그러면 교훈 부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인식이 달라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선생님 참 여친게 하네. 결과가 중요합니다. 과정. 그리고. 위로. 내려오서. 올해 자녀에게 바라는 자녀의 장점. 바라는 점과 자녀의 장점이예요. 그리고 하나는 개선할 점이예요. 바쁜 사멸에 오셨을 땐 저한테 무슨 부탁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거 한 가지 말씀하시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점은. 아이가 어디에 꽂혀서 자라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개선할 점. 단점이라 그렇지 않고. 개선할 점. 그리고. 또한 학교에 대해서 부탁할 것 같고. 고등학교 같으면 이런 거 나아요. 야자 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도 이 자리에 안 씁니다. 아 저거. 암별만. 아. 아. 저거. 저걸 놓고. 그걸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 사회에. 예를 들면. 학교 사회에는 보통. 수업 공개가 6월달쯤인가 있어요. 그. 저는 그날도 또 학부모총회라고 그래요. 응. 학부모 없이 자꾸 끌어들리는 거야. 응. 이 막대한 자원을 내가 왜. 그. 그냥. 수업 몹시다. 응. 2차 학부모총회를 하고. 제가 여기 서있죠. 여기 지금 학부모님도 이렇게 불러와 주셨죠. 응. 누워서. 여기. 학부모총회 영상으로. 가시면. 주소님이 그대에 있어요. 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것까지 제가. 어. 굳이 보여줄 수는 않을 거예요. 보시고. 이때 뭐였냐면. 1차 때 기록했던 거 있죠. 그렇죠. 2차 학부모총회는 거의. 2차 때 오셨던 분이 오세요. 네. 네. 또 한번에 쭉. 그다음에. 학부모님 단톡방 운영 하시는 분. 단체방? 다 한꺼번에? 오픈 채팅방 아니면 일반 채팅방? 아 밴드에 뭐 올리시나요? 마이크 좀 잠깐. 친구 선생님께서 영광하게 밴드가 세우고 계시지? 네 계십니다. 밴드를 어떤 소식 주고 받으시는지? 공지사항 같은 거 가지고 수업한 거 갖고 계시고요. 애들 수업한 거? 선생님 과목은? 아 어머니들 궁금해 하시겠다. 어린이집 분위기 좀 있네. 거기 애들 꿈이 있어야 하는 거. 그런 거에요. 잘 하셨죠.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손님들이 엄청 사진 보여줘. 그런데 집에 가서 애들하고 엄마랑 얘기할 게 있잖아. 그런데 올라갈수록 좋은 거에요. 저기 한 번만. 저 끝에. 아니 저. 아니 이쪽 이쪽. 네 네. 어떤 내용? 학급 관련된 공지? 네. 공지라던지. 네. 그리고 뭐. 그 수익 평가. 네. 안내를 하고. 아 수익 평가? 다 학부모님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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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려운 겪은 적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아 네. 수익 평가 점수를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쓰는 거 같은데. 아 이 학교랜드가 또. 네. 아 점수가 없네. 자유학교대. 자유학교대. 네. 네. 어느. 제가 그것부터 상담을 했어요. 그 한 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신규 선생님. 학부모 밴드로 나시는 거에요. 밴드에다가 내가. 미인종 결석한 거를 통계로 우여거든요. 팩트이지만. 그게 자랑스러운 정보예요? 부끄러운 정보예요? 부끄러운 정보예요? 학부모로서 부끄러운 정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학부분양을 하고. 그러다가. 그 대목에서 하나가 한 분이 계셔요. 그거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민원 올리기 싫고. 그러고. 1년 마무리는 참 끔찍스럽게. 그럽니다. 그런데. 소통하다 보면. 우울한 엄마들이 나와요. 좀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예. 카톡. 저는 휴대폰 시절에. 문자 시절에. 담임수당 얼마에요? 선생님. 13만원? 어. 저는 담임할 때. 한 달 문자기가 16만원 1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이 너무 사랑스러운거야. 돈이 막 굳어. 그러니까. 저는 카톡이 나오자마자. 그냥 카톡으로 다. 공지방과 사랑방을 구별해요. 어. 요거는. 저 담임과 이렇게. 공지방과.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학부모 회장님과 사랑방을 만들어서. 나눠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소통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엄마들이. 다. 저의. 서포터. 애들. 애들. 다행히 있을 때. 학급별 구기대회가 있었는데. 축구시합하는데. 애들이 방과 후에 축구하다가. 진이 부딪쳐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보였어요. 건대병원에 막 가가지고. 엄마가. MRI까지 찍었어요. 치료비가 몇십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럴 때. 학교에서. 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학교안전공정. 근데. 거기서. 탁 걸리게. 방과 후여서 어렵다. 아니. 방과 후여서. 담임이. 담임이. 인정하는 학급간 대안이. 연습경기인데. 그래도 안됩니다. 규정상. 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는. 인정되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거에요. 그것때문에 제가. 난감은. 굉장히 미안해요. 근데. 학부모가 더 미안해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일로. 이런일로까지 신경쓰시죠. 하여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민망하죠. 다른. 무슨 파워. 학총파워. 학부모총연의 미련.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통째로. 어. 지금은 이런일들이 없겠지만. 한번 쭉. 한번씩. 봐주세요. 봐주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일이 다 생길 수 있다. 학폭이. 학폭이 있을때. 담임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학폭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냥. 좋은. 이담으로 남기기도 하고. 보시고. 자. 여기 또 퀴즈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애들 학폭이라든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임으로서. 견지해라.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자세. 이게. 이것을 견지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이겨요. 뭐냐. 어머니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뿐에 굉장히 예민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학폭법을. 그. 처벌이라고 하지 않고. 보호처벌이라고. 보호돼서. 나는. 그. 취지가. 담임선생님께서. 이번 일을 계획으로. 아이가. 모모하여서. 모모하게 되기를. 어. 성찰에서. 성찰에서. 정답 보셨나요. 아니요. 정답. 정답. 보셔도 돼요. 그때가 일부러. 검색능력이. 요즘은 아이키보다 더 중요하죠. 수고하십니까. 한 번 골라주세요. 책이 한 번 남았네. 정답. 성찰과 성찰. 정답. 아니요. 아. 네. 골라가지고. 자. 여기. 어. 어머니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우리. 담임이. 어떤 사안이든. 이 아이를 벌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 이번 일을 통해서. 성찰. 되돌아 봐서. 성장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들은 알고 계셔요. 이 아이가 이런 일에 이르게 된 배경을 정말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자꾸 뿔딱치가 나요. 가해 피해. 가해 피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자존심이 상하하고. 그런데. 당연히. 이때. 끝까지. 어머니.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무개가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번 일을. 개비로. 시작. 이번일을. 개비로. 아문데가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 어머니와 함께 너를 타려보기로 해요. 어머니가 흔들릴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거에요. 갈피를 쳐다보니 울을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신규가 신규가 아닌거에요. 존경할수록 자꾸 흔들리는거에요. 요맛에 닿는겁니다. 이러려고 닿으면 되죠. 사걱쥐치작거리 하려고 닿는거에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전화방문을 하시는거에요. 전화번호 혹시 가정방문을 하시는거에요. 전화번호 없으세요? 줌으로 하실거에요? 집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생을 맡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 줌을 안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줌을 못해요. 애들 수준으로 간. 그래서 다 전화방문을 했다는거에요. 간단하게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조시동부는 졸지말고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어요. 제가 꿀팁 드린다는게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생활기록부에서 통지편에 학교에서 가정을 오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신부가 눈치보여요. 비판으로 내기는 거기다가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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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준다고 다만 몇줄기대도 써줘야지 그것때문에 하루이틀 가고 죽으면 힘들다고 안쓰기도 하고 그것을 피해놔야하는 방법 제가 알겠는데 뭐냐면 평상시에 이거 보세요. 통째로 공통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똑같이 보내요. 방법 첫번째에요. 1학기 중간 첫시험을 보고 첫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같이 시작 예전 성적 필기보다 지지하고 겸겐해주시길 바랍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경쟁 상대를 어디다 두지 말고 다른 아이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더 우리아이의 과거 성적이다. 비기 하나 더 알려드릴게 이전 성적이 있었으면 이전 성적 필기보다 성적이 올라간 애들을 아 beats 있는 생활기록들의 탭이 하나 있어요. 한꺼번에 다 검색해요. 선생님들도 만약에 중3이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2학년 2학기 말에 그 시험에 집필 평가보다 점수가 올라간 애들을 알 수 있는 탭이 성적 비교라는 탭이 있어요. 이걸 보는 현직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아까운 탭입니다. 거기다 뭐로 검색해요. 알면 시민들도 안해봐요. 플러스 1로 검색하세요. 저는 워낙 생활기록들을 많이 열어놓고 살아요. 왜요. 애들이 긍정적이 변화하잖아요. 생활기록을 다 져어요. 평상적으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김은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때 한 두세 명이 아니라 그 유리창을 쓰레기 주번도 아니고 다 해서 버렸어요. 그런 대목을 입히죠. 레벨매치 이런거였을때 위험한 유리창을 치우고 이렇게 탁. 이렇게 입력했다고 애한테 개인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자존감이 향상이에요. 우리 당연히 나를 안해. 그거 뭐. 저녁 사전에 보더라도 애들이 더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활기록부가 교사에게 두 가지 훈용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활기록부에요. 하나는 선도기준이지. 선생님도 선도기견 잘 아셔야 돼요. 선도기견 보시고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선도기견이 있어서 그것대로 운영하면 애들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게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적어주는거에요. 저는 항상 옛날에 오른쪽에 볼펜 왼쪽에 수첩. 지금은 휴대폰이 있습니다. 레벨매모에다 하면 되죠. 그 당시에는 딱 저거고 애들이 시험때 아침에 둘이 앉아서 시험문제 풀리 않아요? 그것도 바로 저거에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앞두고 친구와 함께 수학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공부를 해서 멘토링을 하셨어요. 미신차원입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아 선생님은 찌질할 행동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시간이 없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장을 보고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에도 바빠요. 그렇게 해주고 이것보다 더 진화되면 간단하게 하나 아래 하나 아래 네 이거에요 이거 이거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에다가 그것만 딱.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생활기록부가 많이 많아요. 교육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기록부 규정을 이렇게 잘 막 꾸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교육과정하고 따르노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내버려요. 생활기록부 출력해. 그래서 딱 스트레이프로 찝어.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애들이 성장판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도 없고 서로 비교해요. 야 넌 왜 갓 세특이 많아? 너는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서로 비교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도 안 될 거잖아요. 뭐요? 담임을 만만히 보지 못해요. 저는 아침 조회할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웃어요. 긴장한 적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담임을 만만히 못 봅니다. 왜? 우리 담임은 참 ㅊ ㅈ하다. 뭐하다? 철클라. 철저한 게 무서운 카리스마에요. 이거 가지고 애들을 찾는 거예요. 찌질한 행동 때문에 특히 또 이렇게 손님들 하다보면 찌질한 행동하는 것도 믿기 마련이야. 관점도 있어. 그런데 걔네들한테 맡기지 마. 열받을 때 그 열을 받은 것을 이럴 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방에 애들이 어떤 금병적인 변화가 있을지 그걸 쫙 생각해요. 계속 생각해봅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그런 어떤 화의 기운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치워내봅니다. 그러면 담임적으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청와대 국민권 청원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수학여행을 가는 사회야. 수학여행을. 그것도 2박 3일이죠. 근데 제 옆자리 여선생님 반에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콘도 4층에서 반면에 자라볼 교관들이 그러니까 4층에서 짓거리가 나니까 야! 교관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베란다로 몇 칸을 넘어가면서 자기들 바라봐요. 그러다가 이 초반법상 이 콘도의 칸막이는 부서져야돼요. 그 자리에서 사압치는 그 자리에서 주의가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의 직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담임이 맡고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대면이니까 그런 거 없지만 내년이면 또 간다고 그럴 거라고. 수련원 같은 거. 그럴 때 부모님 어느 한쪽이라도 언제 연락이 되는가. 그것은 나중에 민형사장님이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잘생활하면서 핫 라인은 있어야 돼요. 요즘 저는 070가 아니라 010도 전화 안 받아요. 010도 요즘 스팸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담임선생님 휴대폰 번호가 저장이 안 돼있어. 학부모한테. 나중에 어떤 일을 바르죠. 저는 두려워. 그런 얘기예요. 꼭 맞대는 말이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 봐.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또 하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종래 김선생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깨를 낸 게 종래신문이야. 잔소리 할 거 전부 다 얘기 있는데 여기 가시면 종래신문 제가 4, 5년 한 거 같아요. 날짜별로 다 올리고 있어요. 여기. 여기 선생님도 보시고 중간고사 앞두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교사가 해야 될 얘기들이 재밌어.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세요. 배원가 많이 하셔도 블록을 올려야 합니다. 네. 요거는 학부모 교육은 필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지금 선생님한테는 좀 버거운 거고 겨울방학생 한번 보세요. 그럼 내년부터는 학부모 교육하세요. 이익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꾸 일을 하시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하냐고 이만큼 이만큼 맨날 왔다 갔다 저도 이거 몇 년 했어. 그거다가 부모가 안하면 누가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 스스로 질문을 해. 누가 해야 되냐. 자꾸 고민하느냐. 차라리 그 하고 내가 하는 게 낫습니다. 학부모 교육도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영상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올 겨울방학생 지금 오지 마세요. 올해는 살아남으세요. 올해는 서바이벌이나 저울방학생 보시고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베테랑이 되는 거야. 베테랑이 되는 게 혁신의 세월이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수업이 끝났는데 내가 막힘은 안 했다. 제가 한국도 학교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 근데 아버지가 왜 다반지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학교 전화하고 교장실을 찾아가야 되겠노라고 요즘 교장이 만만했는지 그냥 교장실을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중요한 거 사실은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내 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그 기임을 빼야 돼. 스팀을 빼줘야 돼. 스팀을 빼는 가장 좋은 약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잘 아세요. 민원 처리 잘 아시겠는데요. 민원 엄청 합니다. 민원 처리의 핵심이 긴때기예요. 제가 이럴 때 설명하려고 들면 백전 백패야. 그게 학교 규정상 성적관리위원회 규정상 이렇게 규정상 이렇게 들면 민원의 수익이 커져.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음 그때 제가 쓴 방법은 아 요거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 종무부장님하고 교감장님하고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 등이 변해? 하하 네. 그런데 일수록 판정하는 흥분되어. 제가 찾아뵙고 상담하고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럼 끊어. 일단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어. 그러면 학폭 사항도 그래요. 담임이 직접 다 설명하려고 할 게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학부모들 다 알아. 요즘 삐기들 때문에 삼촌들 그래서 다 알아봐. 내가 그럼 전화 안하고 딴 짓하는 거야. 나는 내 업무 하는 거야. 이놈아. 급한 사람이 지는 거거든. 그냥 직장에 있었으니까 급하니까 나중에 한 두 시간쯤 뒤에 엄마가 전화했어. 그럼 상황이 종료되는 거거든. 네. 거기다가 손 던져야 돼. 네. 거기에다가 손 던져야 돼. 네. 행동 유보하기. 네. 던져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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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담에서 발견한 개념이 세러퓨틱 비중이란. 굳이 우리말에 번역된 말이 없습니다. 치윤적 거짓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적절히 거짓말을 하세요. 근데 교사들도 잘 못해. 왜. 이게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같거든. 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아닌가 알려 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된 개념이냐면 어머니가 치매가 한 4년 전에 왔어. 근데 아 장난 아닙니다. 치매 제가 낙이면 어머니를 때리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는 집회의를 잡고서 내가 때리고 싶으면 막 올라와요. 구글부글를. 약을 올려도 그렇게 올려도 하루에 전화를 30번씩 해요. 저녁때. 그건 좀 화가라서 어머니 때리려고 하다가 차마 어머니는 못 때리니까 지붕을 때렸더니 지붕에 빵빵이 뻥뻥 났어요. 그런게 치매 그래서 공부 하 그래서 바로 상담받았어야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겠다고. 저도 상담받고 집사람도 상담받았어요. 한 1년 가까이 집사람은 1년 가까이 노인 등등했고 저는 두달 약물치료했어요. 공부 엄청 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과 영어과 유튜브 영어 다 진짜 좋은 유튜브 간호인 케어테이커 간호 간병인에 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테라피티 귀비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상대방이 논리적이 아닌데 논리적으로 선명하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또 치매 환자가 자존감의 바닥이거든요. 바닥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 못 하더라. 학부모님들도 저렇게 말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상대야? 우울한 상대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그때 교무부장님이 교무실에 갔더니 교무부장님이 회의 중이시네요.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 오늘 출장을 가셨네요. 제가 내일 오실 자마자 바로 여쭤보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런거야. 그럼 학부모들도 다 멘토 주변에 학교 선생님도 있거든. 그럼 지가 알아봐. 네 그 상황에서 하루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정신분석을 하면 애한테 뭔가 애는 시험 마킹 안했다고 고등학교 2학년이 마킹하는 걸 점수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걔 아버지가 골프채로 애를 때리는 애일 거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아빠한테 또 맞을 거에요.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애는 어 그러니까 애는 그 아빠에게 매맞기 싫어서 그런 거고 그 아빠는 뭔가 이 대목에서 뭔가를 좀 힘을 과시해 보고 싶어 준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치유적 거짓말이 적절하다. 치유적 거짓말 피해를 주제하는 공원에서 걱정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착한 바보가 되지 아닙니다. 착한 바보 네 다음 마술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연습 오길 잘했죠. 네 이제 학부모는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지금부터 일상적으로 소통하셔서 내 편으로 만듭니다. 학부모와 소통하게 하는 것을 같이 보십시오. 학부모와 소통하게 하는 것은 재앙을 기다리는 거에요. 앉아서 재앙을 기다리는 거에요. 교사노동은 현대노동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 대단히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웃 영어사전에도 영어온라인 사전에도 원아웃이라는 단어 속에 예시분에 반드시 티처라고 합니다. 왜? 속성들이 노동의 속성들이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규 선생님들이 금방 저는 합격해 오신 선생님들보다 더 행복한 분들이 계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합격했는데 반려를 못 받으신 분 그분들이 최고의 복 받은 분들 그냥 쉴 수 있잖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합격한 선생님 학생님들이 정말 노래 톡 하면 깨죠. 너무 임용가 경우에 힘이 들어서 트라우마 합격하신 분들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 이번에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위키기 얘기했는데 정말 지랄했어요. 신규 임용전반입니다. 2월달에 교과서를 2월 20일날 교과서를 받으면 이게 3월달 수업이 되냐고 이게 영어는 아마추어진 제가 신경 좀 내고 그래도 좀 빨라진 거예요. 그래도 시간 안 나시겠지만 나잇값 신규 그런 나잇값 해야 되죠. 성대가 교육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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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을 빨리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슈퍼비전 받자. 힘드시면 신경정신과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주움을 찍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힘들면 바로 주치의한테 가. 그래서 공무산동 평화유도부장 3년만에 공무산동 받았고 어머니 아프셔서 또 가서 받았고 받았어요. 아시다. 힘드시면 교사는 3대 주치의가 다 있어야 돼요. 육체노동 정신노동 간접노동 수포비전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헬스 다니시는 분 헬스 아우 그렇지. 번역대? 네 아침에 아침에? 우와 됐다. 봤어. 아유 하여튼 운동하시네요. 이놈씨 미안하다고 운동 별로 못했죠? 어 그래서 제가 도사 롱런 하시려면 운동 필수 제가 보시기에 괜찮나 하여튼 제가 지하 장학사님에 같은 학교에 근무했었거든요. 제가 말랏게 했냐 60kg가 안 되었거든요. 키가 170kg인데 60kg가 안 되었으면 얼마나 한해를 한해를 하겠다고 근데 퇴엘하고서 제가 딱 마음으로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조깅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조깅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조깅을 한 석 달 정도 하면 뭐가 변화가 있지 않겠어? 석 달 했어요? 석 달 했더니 이 그인이 너무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가 이날 저랑 같이 장어를 먹었어요. 네. 내 이미지가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조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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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90일을 딱 석 달을 하면 뭔가 좀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석 달이 아닌데 아무 변화가 없네. 좀 실망했어요. 뭐 시격도 좀 생기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 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 그래? 근데 진짜 그때 탄행에 갔던 우연이들은 탄행에 막걸리 주고받는 막걸리 체질을 개선하는데 3년이 걸린다. 그 3년 아 아 그래서 그때 2018년 8월 31일으로 오늘까지 제가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간 날 빼고 태풍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못나가요. 겁나서 오는 날 그랬어요. 그날 빼고 했고 오늘이 964일째 근데 이제 반맛이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오고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차가운지 발로 여기 장바지 잘못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 발이 차가워. 안 차가워. 그런 정도 냉한 체력이 지금 딱 한 명 걸려. 지금 임용됐는데 몸이 자꾸 피로하면 내가 부직이 맞는 건가 하면 회의가 될 수 있어요. 동기독교육청은 신규어 이탈이 많아요. 늘어 점점 해마다 그래서 동기독교육청도 아 충북제청이구나 충북교육청도 제가 그거 강의하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체력으로 내려가서 이것 좀 읽어볼게요. 상품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거 다 가지 마셔야 되는데요. 교사의 어려움은 지금 현재 우리 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대 교사가 시대 우울의 무승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네 이럴 까기 해보는데 비대면 수업하실 때 이런 거 좀 수업하시네 이런 거 이런 거 쉽네 이런 배트맨 목 좀 안되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아니에요 진지층이에요. 진지하면 진절 권리내요. 좀 가벼워요. 정답? 무슨 통? 드래그 해주세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한 OECD 자살률 랭킹 2기에요. 이 사실이 우리를 교사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거에요. 우리 사회가 우울하고 우리 시대가 우울하죠. 그럼 우리 애들도 우울할 수 밖에 없죠. 우리가 행복한 교직생활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울의 케어테이퍼. 우울의 돌봄 치유사에요. 그래서 카페 이름이 뭐에요? 돌봄 치유 교식을 하는거에요. 돌봄 치유도 해야됩니다. 그럼 끝나고 치유하러 가면. 저녁을 집에서 먹지않고 산에서 먹어요. 막걸리 한테. 막걸리가 혹시라도 산에서 뚫어질까봐. 신 등산에서 딱 끓으면. 뺏어다 치자. 그래서 갑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노래 한 번 들려요. 제가. 제가. 잡다. 하는거에요. 절친기. 유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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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성. 하루 1% 목표해도 속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했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신규 선생님께서 오늘 이 다짐을 하셔야 해요. 하루 1% 목표해도 속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저 다음 달이면 100%입니다. 저의 점속가수 이성 선생님입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면. 자 내려가서. 자 이제 오늘 연습의 마무리입니다. 제 카톡 아이디 RCT SONU 선생님 학교 과목 조남 보내주시고. 요거. 하루하루 뭐뭐하면 내 뭐뭐도 만점. 요거만 보내주십니다. 다짐이에요. 선생님은 다짐. 하루하루 조깅하면 내 체력도 만점이든지. 하루하루 헬스하면 내 몸매도 만점이든지. 요거를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요거구요. 자 이 자리에서 꼭 궁금해서 질문해야 겠다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